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엑셀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재훈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조건부 서식, 두 번째 차트 만들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보이시죠? 우리 지난번에 데이터에 입력해서 표 만들었죠? 이 예제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뭐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서식이라는 뜻이 꾸미다, 이 뜻이죠?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꾸미는 거죠. 그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 시트 있고 조건부 서식 결과 시트 있죠? 결과 시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승차인원 부분에 이렇게 막대가 빨간색 막대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걸 데이터 막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값에 따라서 막대로 표시한 거예요, 값들을.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 시트 여기 가셔가지고 승차인원 부분 블럭 설정 잡으세요. 자, 승차인원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영역 설정 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홈탭. 자, 홈탭에 가보시면 스타일 그룹이라고 보이세요. 그런데 스타일 그룹, 거기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 눌러주시면 상하의 규칙, 그 다음에 셀 강조,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렇게 보이시죠? 자, 거기서 데이터 막대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데이터 막대. 자, 데이터 막대에서 여러분들 그라데이션, 단색 채우기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넣겠다. 데이터 막대로. 자, 빨간 데이터 막대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죠? 값에 따라서 어떻다? 이 막대로 값의 차이를 갖다 표시한 거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막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승차인원을 제가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죠? 막대 크기가? 막대 차이가 1만큼 작아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의 값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걸 데이터 막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여 금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냐면 대여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40만원 이상인 것들만 나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셀 배경색, 셀 음영색을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소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소식 시트 가셔가지고 이제 대여 금액에서. 자, 이 부분만 블럭 설정 잡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잡고요. 대여 금액에서 얼마 이상인 거? 40만원 이상인 것만 아까처럼 노란색에 그리고 글자는 빨간색으로 넣겠다. 자, 블럭 설정 잡았죠? 그리고 조건부 소식. 자, 여기서 셀 강조 규칙, 상하위 규칙 뭐 이렇게 돼 있죠. 셀 강조 규칙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서 보시면 보다 큰, 보다 작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 큰 한번 눌러보죠. 보다 큰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이세요? 40만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40만원. 그죠? 40만원보다 어떻게 큰 것들을 어떻게 지정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적용할 서식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진한 빨강 테스트가 있는 빨강 채우기, 연한 빨강 채우기. 글씨들 이렇게 빨간 색깔로 들어가고 연한 빨강색으로 채우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나는 여기서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뒤에 배경은 노란색, 글자는 빨간색. 근데 여기 없죠? 자, 그럼 어디로 간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사용자 지정 서식. 그러면 셀 서식 창이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글자 색깔을 내가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표준색, 빨간색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채우기. 말 그대로 셀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겠다?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40만원보다 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빨간 글자로 해서 노란색으로 채운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이 부분 적용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저 이거 없애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없앤다? 자, 블럭 설정 잡으세요. 자, 조건부서식 이렇게 지정한 거 없앤다. 데이터 막대도 같이 없애볼까요? 이렇게 두 군데 블럭 설정 잡고요. 조건부서식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지정했던 곳에서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두리도 테두리를 넣었죠. 그럼 테두리 넣었던 곳에서 없애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조건부서식 가셔가지고 보시면 규칙 지우기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규칙 지우기 가서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원래대로 이렇게. 자, 조건부서식 결과 시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24시간인 것만 뭐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자, 조건부서식 시트 눌러서 자, 시간 중에서 24시간인 것만 빨간색으로 글자색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 서정 잡고요. 조건부서식 가서 셀 강조 규칙. 거기서 같음이라고 있죠, 같음. 세 번째 건 뭐죠? 다음 값 사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값만 뭐 하겠다. 이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자, 같음은 같은 거. 자, 같음이라고 눌러주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24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서식 적용된 거?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빨간 텍스트로 하겠다. 빨간색으로. 그러면 빨간 텍스트라고 지정하자면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겠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시간에서 24인 것만 빨간색으로 지정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서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조건부서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셀들을 강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우고자 할 때는 규칙 지우기 하셔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서식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조건부서식에서 여러분들 또 보시면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조건부서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휘발유인 차량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행 전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 설정을 잡고요. 행 전체에 대해서. 위에 필드명은 빼고 잡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행 전체를 다 잡고요. 조건부서식 어디로 간다? 자, 여기서는 새 규칙이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새 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검사한다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에서 는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는이 뭐다? 우리 계산하다. 이렇게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엑셀에서. 그래서 엑셀에서 는은 수식이에요. 수식. 항상 계산한다. 뭐를 갖다 대가? 참조한다. 가져온다. 이듯. 그래서 는이라고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연료에서 첫 번째 데이터만 찍어주세요. 여기 경유라고 그죠. CR 5행 값 찍어주시고 자, CR 5행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죠? 근데 달라딜라가 들어가네. 그죠, 여러분들? 자, 이 달라라는 의미는 고정시킨다는 의미예요. CR 5행을 고정시키겠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꿔주셔야 돼요. 키보드에서 우리 맨 위에 보면 F1, F2, F3, F4 이렇게 있을 거예요. F4키라고 있어요. F4키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아까랑 다르죠? 뭐가 다르다? C열 앞에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O자 앞에는 달러가 없어지고 그죠? 자, 달러가 뭐라고 그랬죠? 고정을 시킨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자, 내가 C열만 고정시키겠다. 어? 왜 C열만 고정시킨다? 연료라는 게 C열에 다 들어가 있죠? 행은 고정시키면 안 돼요. 왜? 5행, 6행, 7행, 8행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사할 때는 첫 번째 셀만 찍어주시면 되죠. 항상 검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셀만 찍어주시면 알아서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줘요. 엑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셀 찍어주시고 그리고 는 이게 같다라는 뜻이죠. 뭐와 같으냐? 슈발류와 같은지 물어봐라. 슈발류 이렇게 그리고 큰 따옴표. 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우리 수식에서는요. 엑셀에서 항상 문자는 큰 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보이시죠?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합니다. 이거 규칙이에요. 문법.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줘야지만 아, 문자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차트 데이터 이용해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데이터라고 시트 있으시죠? 차트 데이터 시트.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 데이터 결과라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보이시죠? 이러한 시트. 이러한 차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월, 급여, 세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월, 급여, 세금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차트에서 이 막대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꺾은 선을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오창석, 박찬종, 이지연이라고. 자,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런다? 항목이라고 얘기해요. 항목. 항목이 몇 개죠? 세 개예요. 항목이 세 개예요. 계열은 몇 개죠? 두 개예요. 알겠죠? 월, 급여, 계열, 세금, 계열. 계열은 두 개, 항목은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 보시면 위에 이거 차트 제목이라고 그러죠? 이건 차트 제목. 2020년 매출 달성 현황이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세로축이라고 얘기하겠죠? 세로축. 세로갑축. 여기는 보조세로갑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차트의 여기 빈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차트 영역. 이 안쪽은 뭐라고 그런다? 글씨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림 영역. 이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림 영역. 바깥쪽은 차트 영역. 자,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요. 세명권만 만들었죠. 오창석, 박찬종, 이지연이라고요. 자, 보시면 오창석, 박찬종, 이지연. 이 사람들이 뭐죠? 구매부인 사람들이에요. 다 보시면. 그죠? 구매부인 사람들의 뭐를 만들었다? 월급여와 세금을 가지고 뭐를? 차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차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 범위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잡아 볼게요. 이름부터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잡았어요. 이름, 이 전체.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월급여하고 보너스, 세금 이렇게 다 잡았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을 때 이런 부분 잡았죠? 자, 그리고 월급여. 자, 이렇게 잡을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죠? 자, 컨트롤이 뭐 할 때 쓴다? 비연속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띄엄 잡고자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잡고 이렇게 띄엄띄엄 잡고자 할 때 쓰는 게 무슨 키? 컨트롤 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름 부분 다 잡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월급여, 보너스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삽입에서 보이세요? 여러분들. 차트 그룹이라고 있죠? 거기서 세로막대형. 자, 묶음 세로막대형 이렇게 눌러주면 차트가 만들어져요. 보이세요? 여기 사람들 이름 다 나오죠? 밑에 항목에. 그리고 계열에 뭐가 있죠? 아까 월급여하고 보너스 잡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막대로 만들어진 거.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차트 만드는 건 간단하죠? 차트 옮기는 거는 테두리 클릭하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세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죠. 자, 차트 크기는 테두리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세요. 조절점 나오죠? 이렇게. 자, 차트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차트 크기를 내가 맞추겠다. 이 셀에. 그때는요. Alt키. 키보드에서 Alt키 있죠? Alt키 누른 채로 크기 조정하시면 어떻게 된다?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집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 해봤죠.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3명 것만 만들었어요. 그죠? 누구인 거? 구매부. 그러니까 부서가 구매부인 3명 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월급여하고 세금만을 갖다 이렇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했던 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그냥 차트 선택하고 Delete키 누르시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구매부인 사람들의 월급여하고 세금을 가지고 차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여하고 세금. 자, 그러면 이름 이렇게 필드명까지 잡아주셔야죠. 잡을 때요. 이름하고 구매부인 게 오창석이죠. 이 사람 마우스로 찍고요. Ctrl키 누르고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박찬종, 그 다음에 이지현. 이렇게 3명 거. 보이시죠? 자, 이름 찍고. 처음에는 Ctrl키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찍고. 그 다음에 Ctrl키 누르고 오창석, 박찬종, 이지현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리고 월급여가 또 들어가야죠. 자, Ctrl키 누른 채로 월급여, 필드명 찍고요. 오창석의 월급여, 박찬종의 월급여, 이지현의 월급여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금도 마찬가지로 세금, 필드명 찍고요. 그래서 오창석 거 찍고, 박찬종 거, 이지현 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매부인 사람들 것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어디로 간다?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서 차트 그룹 보이시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세로 막대형이에요. 자, 그래서 세로 막대형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세 명권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오창석, 박찬종, 이지현. 그죠? 구매부인 사람들만 이렇게 세 명권만 가지고. 자, 그리고 차트를 옮겨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밑에다가 위치를 시킬게요. 크기를 좀 더 키울게요. 이렇게. Alt키 누르고 셀에 딱 맞출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차트 만들어진 거. 자, 이제 차트 제목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위에 여기 차트 제목 들어가 있죠? 이 차트 제목 한번 넣어볼게요. 자, 차트 제목은 어떻게 넣느냐?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도구라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차트 도구 보이시죠?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탭 눌러주세요. 레이아웃 탭 보시면 레이블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블 그룹에 차트 제목이라고 보이세요? 차트 제목. 그죠? 여기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라고. 그럼 무슨 말이다? 차트 위쪽에 제목을 넣겠다. 이렇게 차트 제목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다? 여러분들 제목을 쓰겠다. 그럼 마우스로 여기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2020년 매출 달성 현황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트 제목을 갖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차트 제목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여기 보시면 결과, 차트 데이터 결과 체트 보면 세금이 있죠? 세금이 어떻게 되겠다? 꺾은 선으로 되는 거 보이세요? 꺾은 선, 그죠? 자, 꺾은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세금이 근데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세금 여기 보이죠? 여기 세금 여기 밑바닥에 붙어서 안 보여요. 왜? 왜 그럴까요? 세금의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여는 값이 이렇게 단위가 큰데 세금은 어떻다, 여러분들? 월급여에 비해서 단위가 작다는 얘기. 그래서 세금의 값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세금 값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 눌러주시면 왼쪽 부분에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자, 위에 부분 눌러보세요. 목록 이렇게 하면 차트의 구성 요소들이 쭉 나와요, 메뉴로. 거기에서 계열이 있죠? 계열에서 세금 계열 보이세요? 세금 계열 클릭. 자, 그러면 차트 가볼까요? 세금 보이시죠? 이렇게 잡힌 거. 세금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선택된 거. 자, 그래서 잡지 못할 때는 여기서 잡으시면 되세요. 이 부분에서. 현재 선택 영역에서. 자,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여기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기본 축으로 돼 있는데 이걸 뺄게요. 뭘로? 보조 축. 자, 보조 축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닫기. 자, 보조 축으로 누르니까 뭐가 만들어졌죠? 아까 없었는데 오른쪽에 축이 하나 생겼죠? 이게 보조 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오른쪽에. 자, 그리고 이걸 갖다 꺾은 선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세금이라는 막대가 이 막대죠? 자, 이 막대. 이 막대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리고 어떤 걸로 바꿔준다? 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게요.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거.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보이세요? 꺾은 선형으로 바뀐 거. 자, 이렇게. 이게 표식이라고 그래요. 여기 네모난 점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뀐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식 있는 거.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어떻게 한다? 보조축으로 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중축 혼합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혼합되어 있는 거. 그죠? 막대하고 꺾은 선하고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축이 두 개니까 이중축. 그죠?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러한 이중축 혼합형 차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다?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 차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지고 월급여, 보너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만든 거고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꺾은 선으로 만들었고요. 뭐를? 세금을 꺾은 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중축 혼합형이죠. 보조축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제목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름 부분 다 잡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월급여, 보너스, 세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월급여부터 보너스, 세금까지 이렇게 다 잡으면 되죠. 이 부분 전체.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뭐 한다?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하시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차트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차트의 크기를 갖다가 한번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차트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좀 작죠? 옆으로 더 넓힐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세금이 꺾은 선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세금을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요. 보조축으로 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잡아보죠. 세금이 아까처럼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간다?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자, 현재 선택 영역에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열에서 세금 보이시죠? 세금 클릭. 세금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 보조축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조축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조축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금 막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때 세금 이 막대에서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뭘로 바꿔줘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차트 제목도 넣어줘야죠? 자, 여기 보시면 차트 제목 여기 보시면 차트 제목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차트 제목 자, 그래서 이러한 차트 제목도 한번 넣어볼게요. 차트 제목은 어디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라고 자, 그리고 내가 이 차트 제목을 적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셀 주소 값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여기 수식 입력 줄이라고 여기 이 부분을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하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는이라고 하세요. 는. 는이 뭐라고 그랬죠? 수식 또는 셀을 갖다 참조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는이라고 하고 여기서 찍어주시면 되세요. 어떤 셀을? AR1셀 여기 보이시죠?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셀을 찍고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왜? 셀 차트 데이터에 AR1셀을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갖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막대 같은 경우도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러시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색깔을 갖다 바꾸고 싶다. 자, 크기가 조금 작게 돼 있는데 옆으로 더 넓힐까요? 자, 여기서 색깔 같은 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월급여 계열을 선택하시고 한 번 찍으시면 다 선택돼요. 그죠? 자, 그리고 서식. 차트 도구의 서식 가서 여기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고 도형 스타일이 뭘까요? 이 도형에다가 스타일,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거 한 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예쁜 걸로 한 번 아무 색깔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넣어볼까요? 어때요?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색깔이 이 계열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도형 스타일에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이용해서 색상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차트를 갖다가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갖다 이렇게 해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그리고 차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요점 정리 알아볼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조건부 서식 배우셨고요. 두 번째로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거운 음색으로